마지막 라운드, 품씨 팀부터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솔민! 우리 팀은 대한민국 국민 다수입니다, 김동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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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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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세야! 동현 씨는 진짜로 노래를 에이아이처럼 부르네. 너무 잘하잖아. 점수는 어떻게 좀 잘 나오죠? 우리 그때 국가부 할 때도. 그 유아만 상대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겼어요. 맞어 맞어. 그랬어요? 그래서 동현 씨한테 많은 가수분들이 지고 갔죠. 아주 강력한 친구입니다. 이길 것 같습니까? 그럼 저는 그 느낌을 성함으로 삼행시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소! 소금같이 소중한 목소리. 감사합니다. 유! 유려하게 흘러가는 고음. 미! 미친 목소리 감성 장인 김동현 파이팅! 잘했다. 진짜 얄미워. 얄미운 사람. 근데 김동현 씨가 장르를 어떤 노래 가져왔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화방은 이제 거의 베이스인데. 네네. 어떤 노래입니까? 제가 분위기를 좀 꺾어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유려하게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 제목이? 네네. 한동안 뜸했었지라. 노래 좋지. 우와 진짜 잘 어울리셨다. 너무 좋죠. 잘 어울려요. 알라드 할 줄 알았는데. 한동안 뜸했었지. 잘 어울려요. 알라드 할 줄 알았는데. 잘 어울려요. 자 소유미 씨 선곡 들어봅니다. 저는 이재민 씨의 이 남자 내 사람입니다. 이 남자 내 사람입니다. 노래 좋죠. 제일 못 바랍니다. 좋습니다. 괜찮지 않아? 자 선우곡을 정해주십시오. 먼저 합니까 뒤에 합니까? 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동현 오늘 엔딩. 엔딩. 오늘 엔딩 요정입니다. 자. 저 뭐 묻었어요. 네? 여기 여기. 인사 잘하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변경심을 유지해. 변경심 유지해요. 안 돼. 변경심 유지해. 바보 같고요. 미련하구요. 내 사람입니다. 어이 예쁘다. 이 남자 처음 봤을 때. 그다지 매력 없었죠.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얼짱도 아닌. 몸짱도 아닌. 그저 그런 남자였었죠. 이 남자 두 번 봤을 때. 은근히 매력했었죠. 나를 위해서 노력해주던. 그런 멋진 남자였었죠. 이 남자 내 사람입니다. 이 남자 내 사람입니다. 바보 같고요. 나를 위원하구요. 나만 사랑하는 내 사랑입니다. 이 남자 내 사랑입니다. 이 남자 내 사람입니다 바보 같아도 어리석어도 나만 바라보는 내 사람입니다 이 남자 세 번 봤을 때 살짝쿵 빠져버렸죠 내가 사랑한다고 속삭여주던 플레이는 남자였었죠 이 남자 내 사람입니다 이 남자 내 사람입니다 바보 같고요 미련하고요 나만 사랑하는 내 삶입니다 이 남자 내 사람입니다 이 남자 내 삶입니다 바보 같아도 어리석어도 나만 사랑하는 내 사람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내 삶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내 삶입니다 야 쏟아뒀어 쏟아뒀어 점수 확인할게요 쏟아뒀어 넓게 나올 것 같은데 점수 아! 아! 자! 괜찮아 괜찮아 우리 한 번 있잖아요 유미 괜찮아 이겼어 아이고 잘했다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김동현 갑니다 이랬는데 90점 나오면 대박이다 오케이 레츠고 가보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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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머리 위로 박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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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한동안 뜸했었지 웬일일일까 궁금했었지 혹시 병이 났을까 너무 답답했었지 너무 답답했었지 안절부절했었지 오! 예! 한공간 못 만났지 서먹서먹 이상했었지 혹시 맘이 변했을까 진짜 AI 같네 너무 답답했었지 다같이 안잘 부잘 했었지 밤이면 창을 열고 달림에게 고백했지 애틋한 내 사랑을 달림에게 고백했지 속절없이 화풀이를 달림에게 되겠지 속절없이 화풀이를 달림에게 되겠지 안절부절 했었지 한동안 못 만났지 서먹서먹 이상했었지 혹시 맘이 변했을까 너무 답답했었지 다같이 안절부절 했었지 밤이면 창을 열고 달림에게 고백했지 애틋한 내 사랑을 달림에게 고백했지 속절없이 화풀이를 달림에게 되겠지 속절없이 화풀이를 달림에게 되겠지 이겨내 가수 백이야 백이야 가즈 백점이요 뭐야 가즈 백점이요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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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이겼다, 91점. 이겼다. 왜 묻었어요? 2점 잘하네. 이겼다, 이겼다.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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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야, 이겼어, 91점. 아, 약올라. 아, 윤준혁아. 그렇게 약올리더니. 그러니까, 너무하네. 인간운어야. 아, SI완이. 아, limited 시간. 으쌌오. 아, 우리 심사님께서.